오색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세상은 요거 너무 지금이 톤이라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요거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거 같습니다 3, 2, 1 3, 2, 2, 1 컷 아 여기, 여기서 끝내야 돼 네 제가 그냥 음악 끝내면 그냥 포즈링으로 3, 2, 1 3, 2, 2, 1 컷 한 번만 더 볼게요 지금 이사님이 무대에 올라가신 전부터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올라갔은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3, 2, 1 액션 3, 2, 1 5, 1 4, 2, 1 5, 5, 6, 5, 6, 6, 7, 8 5, 6, 7, 8 8, 9 감사합니다.